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중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서 저희도 중국 지금 경제가 만만치 않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중국 이야기 살짝 하다가 못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길게 준비해 왔는데요. 중국 시장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사실 월가월부 말 그대로 뉴욕의 이야기를 많이 다뤄드려야 되는데 뉴욕에서도 중국 소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중국 기업들의 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펼치느냐가 너무나 큰 관심사라는 거죠. 그만큼 중국 경제가 많이 성장도 했고 그렇게 영향도 크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지금 위기감을 겪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저변에 깔려있는 버블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걸 좀 대표적인 산업이 부동산에서 표출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21년도에 헝다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미국에서 저도 막 미국 뉴스들 찾고 있는데 갑자기 헝다라는 그룹의 파산이 다가왔다라는 뉴스가 미국 현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게 기억이 나는데 21년도에 헝다라는 그룹이 중국에서 건설사 중에서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고요. 전 세계 포춘에서 글로벌 기업 순위를 매겨도 122위권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큰 기업인데 여기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라는 뉴스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1년도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건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업, 전기차도 했었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슈가 재직약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디폴트,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고 결국 23년 8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1년도에 사건이 터져서 어떻게 이렇게 좀 막아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결국에는 잘 막지 못하고 8월 달에 미국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헝다는 이제 좀 무너져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비구이완입니다. 비구이완은 부동산 개발업체고요. 디벨로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디벨로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구이완에서도 지난 8월 달부터 위기감이 커질 것이다. 디폴트 우려가 나왔었고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요. 이 상황들, 즉 여러 주요한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부동산발 중국 경제의 위기가 시작됐다라는 뉴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을 빠르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너무 빠르게 하면 이게 또 체하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또 대출 규제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네, 이게 부동산 폭탄이 터졌다라는 표현으로 압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동산이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압축 경제의 현실이다라고 분석도 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버블 이야기가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규모도 큰데 그 버블도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꺼져버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이 경기 부양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커졌다라는 거죠. 당연히 버블이 크면 클수록 그 터지는 규모도 컸을 거고요. 그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 단적으로는 그냥 고속 성장의 폐해라고도 분석이 되지만 두 번째, 바로 이 부동산 산업의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작은 돈을 살 수 있는 재화랑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대부분이 대출에 기반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는 것이고요. 개발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일으켜서 돈을 빌린 다음에 개발한 다음 이것들을 팔아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대출을 무조건 끼고 가는 산업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이 특성 때문에 개발사들도요. 그리고 집을 산 사람들도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의 특징인데 이 규제,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많이 풀어준 거죠. 눈 감아줬고 대출도 저금리로 많이 나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주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대출이 됐었던 거고요. 부동산 개발사들도 이게 분양이 되는지랑 상관없이 땅을 구입해서 다 개발해 버리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이제는 살 사람도 없는데 자꾸 짓고만 있고요.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고 있는 부동산 개발사들이 분명히 위기가 오겠다라는 우려를 키웠다라는 것이고요. 기준을 세 가지 잡았었습니다. 중국의 금융당국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 비율이 70% 이상이거나 또한 순 부채 비율이 전체 자본의 100% 이상 그리고 단기 부채가 현재 자본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2021년도에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헝다그룹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헝다그룹은 이런 부동산 위기, 대출 규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헝다는 지금까지도 대출을 잘해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려 했었는데 그 대출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기업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으니까 이제는 방만하게 이제 막 함부로 대출을 받아서 개발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출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대출을 빌려서 갚아왔었거든요. 일종의 카드 막기 식으로 해왔었는데 그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됨으로써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대출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터진 것이 올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터질 게 터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팔을 걷어붙인 이 중국 정부가 비구의한 규제에 나섰고 여기에 부동산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있다고요. 네, 뭐 이런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기업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만큼 풀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비전을 가지고 앞서 나갔었는데 그랬던 중국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이거 우리 보고 어떻게 사업하라는 거냐 성장이 정말로 시급하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중국 정부가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몰라라라고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차한 것들은 기업의 책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였으면 진작에 잘 관리를 했었어야 되고 대출 문제가 그 정도로 생길 정도로 가는 거였다면 기업 경영을 잘못한 거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부도를 막고 있고 디폴트에 처한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산업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걸 감안했을 때 이 대기업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영향이 크다라면 중국 정부, 중국의 그러한 경제의 기본적인 평가 자체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나몰라라 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 컸다라는 것이고 언젠가는 분명히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지니까 이거 진짜 포기하는 건가?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만들어진 게 화이트 리스트라는 건데요. 화이트 리스트가 뭐냐면요. 중국 정부에서 이 기업들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고 가져가겠다라고 만든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기업들은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제거할 것들, 배제할 기업들을 뜻한다면 화이트 리스트는 살려야 될 기업을 뜻하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정말로 양질의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상당수 대부분 포함이 됐었는데 여기에 지금 최고의 문제라고 불리는 비구의안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중국 정부에서 비구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침묵으로 이어봤지만 이 화이트 리스트를 보는 순간 그래도 결국에는 구제를 하는구나 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라는 거고요. 이게 초안에 발표된 거에 나온 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실제로 포함될지 그리고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비구의안 사태를 절대로 뒀다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거고요. 비구의안 문제만 잘 좀 해결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비구의안 자체는 이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두진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중국 경제를 좀 바라보는 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밖에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 또한 바라봤을 때 아무리 중국 기업들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더라도 언젠가 중국 정부가 도와줄 거다라는 시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동산 위기 여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대한민국에서도 집을 거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분양시장, 우리 대한민국의 분양시장에서도 선분양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시작하기 전이나 건설을 시작하는 초기쯤에 분양을 해서요. 분양에서 당첨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계약금부터 해서 중도금을 계속 납입을 하고 나중에 잔금값이 치른 다음에 건물이 완성되면, 아파트가 완성되면 입주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먼저 분양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들을 먼저 모집을 하면서 그 이후에 건설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최근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채무를 내지 못하는 디폴트에 빠지면서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요. 분양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받았는데 건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건설을 하지 못한 아파트들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인데 이 가구 수가 무려 2천만 채라는 거예요. 2천만 채.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2천만 채의 아파트가 놀고 있다.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지도 크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계약 부채 부분이 얼마나 되고 있냐라면 문제가 2,660억 달러 정도가 부채로 쌓여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345조 원이거든요. 이게 한국의 1년 예산이 한 5,600조까지 올라갔는데 그의 절반 넘는 숫자일 정도니까 정말 많은 돈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다. 위기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지금 개발사들은 돈을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분양자들에게 빨리 건설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건설 비용이라도 대출을 중국 정부에서 해줘야지 우리도 이걸 막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너희가 언제 망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함부로 빌려줄 수 있냐라고 해서 실제 대출 집행률이 3%에 불과하다라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시장의 현실적인 분양 시장도 굉장히 큰 위기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과하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화이트리스트를 내세우면서 해결책을 마련을 했지만 일단 해결책을 마련을 했지 이게 효과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게 과연 효과가 나올까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과공급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은 개발사들이 뛰어들어서요. 사실 아파트가 필요도 없는 동네까지 아파트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잉이었고 그걸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현재 미리 지어진 것들이 2천만 채 이상 놀고 있다는 거고요.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언제 해결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러한 것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루라는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한 4에서 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년 말이니까 25년, 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8년, 9년이 되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인데 9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사실은 1년, 1년 지금 분기분기의 상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가 들썩들썩 하는데 4, 5년 동안 이 부동산 리스크를 중국 정부가 가져가야 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인 문제가 될 것 같고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쯤에서는 이 문제는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시기가 온다는 건데요. 그 시기가 언제가 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중을 생각했을 때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데이터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 확실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 붕괴 우려도 있는 만큼 여기에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 베이징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기업 대주주 주식 매각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까지는 부동산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중국이 부동산 쪽에 위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은 부동산은 대표적인 산업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증시 시장에서의 위기감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붕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가 무너지면 부동산만 무너지겠냐 이 말인 거죠. 사실 주식 시장도 난리가 날 거고 기업들도 망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게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중국 정부에서는요. 세 번째로 큰 거래소입니다. 베이징 증권 거래소라고 있는데 이곳의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은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 뉴스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다뤄봤지만 대주주나 CEO가 주식을 파는 것은 항상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메타의 마크 주커버거도 주식을 팔았고 팀쿡 애플 CEO도 팔면서 화제가 됐었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불안해하죠. 왜 팔았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그걸 알고 있다 보니 중국의 대기업들,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파는 걸 아예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반시장적 정책이라고도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만큼 중국 시장에서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불안함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래소가 상하이 증권 거래소고 두 번째로 큰 데가 테크 중심의 선전 증권 거래소인데 만약에 이 지역까지 이러한 대주주 주식 매도 금지나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나온다면 아마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투자할 매력을 못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까지 불거질 경우에는 연세 효과 그리고 경제 파장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35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중국에서 지금 그만큼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내수 경제 위기가 더욱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면 당연히 물건을 덜 사가 있고 그게 또 악순환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동산 봤죠.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불안함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소비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축들이 있는데 소비 시장이 무너지면 그 또한 큰 문제가 됩니다. 미국은 미국의 GDP의 최대를 차지하는 게 소비 시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소비 시장이 잘 움직여야지 모든 경기가 똑같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해줘야 되는 주요한 경제 사람들이 경제인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 즉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실업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국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신용불량자가 854만 명을 기록했다라는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못하냐면요. 여러 가지 모바일 결제라든지 이런 결제도 못하고 비행기를 사거나 이런 표결제도 못하고요. 경제활동이 완전히 막히는 인구라고 볼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채무불이행을 해서 디폴트가 된 것처럼 개인들도 파산을 해서 이렇게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코로나 때 많았을 때 570만 명 정도가 이 정도 인원이 됐었는데 지금 854만 명이니까 300만 명이서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즉 소비를 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는 핵심 소비층의 부재라는 문제점까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국제신용평가사들에도 지금 엎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반대의 의견들이 이렇게나 나오고 있는지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뉴스가 무디스에서 나온 신용등급에 대한 하락이었습니다. 신용등급 자체는 그대로 했는데 전망치가 안정해서 부정풍으로 갔는데요. 이게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중국 시장을 안전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려가 커졌었는데 다행히도 S&P랑 피치에서는 기존의 안정적인 등급을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도에 중국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정리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 추동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이 19만 9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견고한 고용 지표를 확인했고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가운데 고용자 수와 그리고 실업률 모두 시장 대예상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고용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구직자 우위의 고용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